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K사인 되겠습니다. K사인 코드번호 192.5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7월 8일 오후 3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일단 K사인은요. K사인은 삼성페이 관련주로 지금 현재 조금 묶여 있구요. 그리고 블록체인 블록체인 그리고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이라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휴대폰으로 모바일로 연결을 해서 집안의 가전이나 아니면 자동차 시동 같은 거 켜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TV나 냉장고 이런 것들 그리고 선풍기, 에어컨 이런 것 트는 것들을 좀 편히 쉽게 사물로써 인터넷으로 구현을 하여서 그렇게 좀 사용하는 걸로 좀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은 저장 그리고 전송 그리고 인쇄 뭐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좀 데이터가 쌓이면서 조금 이용이 편하게 하기 쉽게 하는 걸로 좀 보이고 있구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예요? 보안주입니다. 보안주 K사인은 지금 현재 블록체인, 삼성페이, 사물인터넷, 클라우등, 저장, 전송에 따라서 모든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조금 보안을 하고 있다. 보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안 일단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일단 디지털 화폐 그리고 이제 종이 종이 돈도 없어지고 그리고 동전도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디지털로 이제 서로 간에 인터넷 망으로 인해서 뭐 정보 유출이라던가 그리고 뭐 컨텐츠나 이런 암호 인증 같은 것들이 서로 이제 교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보안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추가적으로 좀 적립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안주들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죠.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가 이제 8월 달부터 모의 실험이 진행이 된다라고 해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은에서 대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데요. 5개 대기업 블록체인 각축장 될 듯 한은 CBDC 모의 실험 4호 2차 12일 마감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 LG, SK, IT 서비스 기업도 참여 확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입찰이 마감되는 한은 CBDC 사업의 당초 참여 의사를 밝힌 네이버, 카카오, LG, LG, CNS 12일 다음주 월요일이네 LG, CNS 외에도 삼성, SDS, SK, CNC 등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카카오, 네이버에 이어 삼성, SDS 입찰이 유력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모의 실험은 한은의 CBDC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이고요. 한은은 먼저 가상 환경에서 CBDC와 필요해서 재기능을 하는지 실험한 뒤 상용화 여부를 검토한다라는 계획이 있다는 거죠. 5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사업 신청자 입찰을 받은 후 기술평가 거쳐 이달 말 사업자를 선정을 한다라고 8월부터 약 10개월간 한은은 2단계에 거쳐 가상 환경 CBDC 발행부터 결제까지 실험을 한다라는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고 그리고 이제 8월달부터 10개월 동안 CBDC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험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보안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좀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정보 교환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보안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K사인을 보면 오랫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매집을 했고 이 매집을 했던 이 부분을 뭐 얼마 이게 잠깐 올라간 거예요. 잠깐 잠깐 올라갔고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월부터 모의 실험을 하면 8월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K사인의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디지털 화폐 보안주로서 보안주로서 대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차트를 보면은 살짝 깼어요. 장이 무너지면서 장이 무너지면서 살짝 깼는데 그렇게 많이 엄청난 폭락은 아니고 마이너스 한 2% 정도 굉장히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오늘 이렇게 살짝 버텨주는 모습 내일부터 한번 치고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테마주 검색기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거 설치하셔가지고 설치하셔가지고 조금 도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공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K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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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